Q. 플라잉 마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슈퍼 마리오 월드인가요? 원이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가라탑니다 오우 쟤장 비켜 저기 내게 있지만 뺏어 탄다 끝날 아니네 이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왼쪽으로 설마 일로 떨어지는거 아니죠 오우 새거로 갈아타고 쏘지마 아 얘가 보자마저 쓰네 좋아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아까 그 제거하지 못한 거북이 떨구는 버스 뭐 잡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 다행히 맵이 작았네요 생각보다 어려웠어 가즈아 롱맨 생각보다 스타가 여유가 있다 제발 땡큐 어 제발 죽는다 가즈아 롱맨 깔끔했다 거의 뒤를 안 본 것 같거든요 마지막 후반부는 어 또 하늘을 나는 어우 제발 첫 번째 MM랑 컨셉이 비슷한데 오지마 아 위로 가기도 어렵겠네 돌 떨어진다 요시야 아 요시야 요시를 타고 차라리 가시를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요시는 떨어지죠 요시야 요시야 왜 남의 머리 위에가서 그러고 있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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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비켜봐 하하하 얘들아 제발 좀 비켜줄래 아 왜 아 왜 야 이게 가속이 뭐야 왜 사이로 빠진 거야 왜 방금 와 아아 예스 피해줬어 아아아 지나가 지나가 제발 길 좀 비켜줘 제발 오케이 땡큐 몰라 안 먹어 미안하다 높이가 됐다면은 같이 들어갔을텐데 높이가 안됐네 부어 유시 불쌍한 유시 불쌍한 유시 아 거북이가 일로와줬으면 땡큐데 빠르게 올라가야겠군 아아... 아아... 하... 이거 근데 거북이 안가지고 가면 이거 사실 피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와우! 어? 아아... 이게 이렇게 꼬린이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가지네 이렇게 가지네... 아 2등이 아닌가? 여긴 바닥이 없나 설마? 아 바닥이 없네... 아... 애초에 바닥이 여기밖에 없네... 와 애들 저기에다 갇혔는데... 아 근데 뛰어넘고 싶어도... 저 두 마리가 너무... 그래 너도 다시 들어가버려... 너도 다시 들어가...들어가버렷... 들어가버렷... 저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못 지나갈 것 같지 않아... 안 들어가나? 얘는? 시도도 못해보고 죽을 수 없지... 아니... 아아... 이렇게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길만 잘 찾아가면 어렵지 않았다... 아... 요우... 맵들이 다... 이거 다 뭐 십몇초에 끝나는 맵이 지금... 세 개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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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포를 밟고... 파이프를 들어가야 한다... 어... 아... 어어? 어어? 이거 왼쪽으로 가야된다? 아하 제발 여기서 바로 가야겠다 그냥 아휴 괴상 마리오 그러면 그게 정식 명칭이겠네 3DS 말하는거에요? 3DS 말하는거에요? 3DS를 3,4,5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몰랐는데 아 제발 아 제발 어어? 애초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네 왼쪽으로 뭐가 나오죠? 그럼? 버슬리 나오나요? 아하 아 아하 젠장 어 어이야 오호후 일로 오고 싶어도는 올 수가 없지 아 이거 아닌데요 지금 버섯 상태가 돼야지만 되는거 아냐? 그는 아니네 맞고, 먹고, 밟고 뭐지?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나요? 뭐지? 아아 컨테이너가 반대 아니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 아 저 왼쪽꺼는 왼쪽이네 뭐지? 그냥 히든으로 있다는거에요? 뭐야 이거 똑같네? 죽고 다시해도 똑같은데? 어 온다 스타 왜 이렇게 늦어? 수사같은 경우에는 천천히라도 올 수는 있겠는데 바로 오네 스타님 상당히 빠르네 그렇게 해서 검은꽃이 낑겨 죽는다는거에요? 어 나 동전 하나 먹었다 상관없나? 예에에이 어 택구 나오나요? 두번째 맵으로 고 잠깐만 이걸 어느걸, 어느걸 쳐야지 죽어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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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돼 지나간다 예스 아 나 점프 못해서 망한 줄 알았어 바닥에 보이네요 바닥이 꼬린이었다 그럼요 이게 뭐 어쨌든 마리오니까 이게 뭐 코스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써지죠 근데 이 제자자도 이 버섯을 루이즈라고 생각하는지 루이즈라고 해놨네 미션 걸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아 좀 높다 이거 음 어픈데 망했는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뭐지? 계속 파워 들고 와야 된다고요? 지금? 저 위는 뭐지? 아... 왜 이러지 진짜... 수고지마! 길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인가? 아니면 위로 갔으면 뭐 버섯같은 것만 먹을 수 있었나? 소스 한글라 말하기 야오... 한글날 기념 미션인데? 끝! 왓! Mario No. 1! woohoo!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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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